오늘 요한복음 강의 다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1장이 가장 중요하다 1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출하닥션 영어로 얘기하면 인출하닥션이죠 도입이 시작이 되는 그 부분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신학성경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여러분 총정리가 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단단한 고기와 같지만 이걸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해야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야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구의 수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단단한 고기 그래서 씹기 어려운 그런 고기이지만 이걸 먹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는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훌륭한 구약시대 최고의 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실 그런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포와 함께 너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의 왕국을 너희가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모르고 알고 죄를 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정말 불같이 호령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그 메시지가 불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감명을 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0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대원자 이사야가 이사야에서 4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광야에서 울려나는 그와 같은 외친자의 소리다 하는 내용이 23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파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난 4천 년 동안의 구약시대를 예수님이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시대를 여시는 분이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시대를 여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예수님이 가져오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구약시대의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대체하는 은혜 더 이상 거기에 더할 수가 없는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를 가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는 한마디로 특징지어 이야기한다 그러면 모세와 율법의 시대예요 모세와 율법의 시대 신약시대는 그걸 뛰어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진리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모세의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의 율법 작구를 지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실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시대예요 진리의 시대다 지금 친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와서 이와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잘 봐야 된다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펴서 그래서 미국 성경 같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빨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약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빨갛게 돼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시오시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요한이 또 뭐라고 증언을 하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그분을 알아서 증언하는 게 아니다 나도 그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보내서 물침내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와서 그 사람에 머물게 되면 바로 그분이 성령님으로 침내를 주는 분 그분이라고 한 그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보고 바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사실을 너희에게 증언을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침내자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침내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구이시도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침내자 요한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한 그 내용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그 말씀 기록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구원 받는 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여러분 양 아시죠? 양 가운데 어린 양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이 4천 년이에요 지금 신약이 한 2천 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저쪽에 햇빛이 있으면 저는 실체고 이쪽에 뭐가 나타나요?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림자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가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자를 보면 아 실체가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구약 성경은 예표 그림자고 실체는 신약 성경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실체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 예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니와 같은 상징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그게 신약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최대의 목표 특히 사람들 편에서 최대의 목표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하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가 있어요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기독교에 많은 교리가 있지만 사람 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악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정결하셔서 죄를 단 하나라도 하나님은 보실 수 없다 어떻게 하냐? 죄만 보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처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그렇죠? 어느 면에서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수퇴가 되면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죄 가운데 수퇴가 돼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 때나 이런 것처럼 밀어갖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이걸 없애려고 하면 우리가 숨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 죄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제거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좋으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이냐 그걸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게시를 해 주셨어요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게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제거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제거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어떻게 보여주셨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죄가 없는 것 아니면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고 심판을 받아야 그 사람의 죄가 제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없는 무엇 아니면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피를 흘리고 이 사람 대신 지옥의 형벌 죄의 형벌을 감당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죄를 없애는 이와 같은 교리를 대신 속죄의 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속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내가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걸 성경은 대신 속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대신 속죄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계 가서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에덴 동생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내쫓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쫓으면서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보여주마 그렇죠? 하시고 시청과 교육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계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 짐승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가죽을 취해서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내 앞에 사람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무언가가 죽어서 그래서 이 대신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시청과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4장에 가서 보면 여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은 열심히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배추도 갖고 오고 무도 갖고 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채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안 받습니다 그렇죠?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정성껏 갖고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4절에 가서 보니까 아벨도 하나님 앞에 왔는데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와서 여러분 기름을 떼어내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갖고 왔어요? 피의 희생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더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내 앞에 와서 속죄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만 그래야 내 앞에 설 수 있다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교육을 따라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뭘 갖고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예물을 받아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한 2천 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갈대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살아가 90세가 됐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생산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한 15살, 20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을 가져다가 내 앞에서 죽여서 희생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창세기 22장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22장 가서 보겠어요 13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범불에 걸린 순냥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한 물로 드렸더라 여기 가서 보니까 또 순냥이 나타났고 그렇죠? 그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대신 속죄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형성이 돼서 드디어 하나의 민족이 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내셔서 가난한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시려고 할 때 추레굽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추레굽기 12장 2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루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술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하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하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갖다가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도로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고 나서 그 피를 그 문에다 갖다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복은 어떻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었지만 피가 있는 집에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는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대신속자가 필요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계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출애급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을 통해서 뭐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고 구출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에서 해방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대신속자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내비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피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비기 전체가 하나님 앞에 피의 속죄 희생예마를 드리는 그와 같은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비기를 한번 가서 보시면 내비기 1장 시작이 되면서부터 번제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소든 양이든 짐승을 가지고 그렇죠 성막 앞으로 가요 성막에 가면 거기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뭘 갖고 서 있냐 칼을 가지고 서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자 이 사람이 끌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 본인이 본인이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저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여러분 짐승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짐승 죄가 없는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제사장이 칼을 넘겨줘요 이 사람에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칼을 가지고 짐승의 목에다 칼을 푹 하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가슴에 넣든 아니면 목에 넣든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튀어나오겠지 여러분 그렇죠 피가 튀어나와요 이 사람이 뭘 깨달아요 죄가 있으면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죽는구나 그렇죠 이게 끝나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칼을 가지고 양이든 짐승이든 쪼각쪼각 내라고 하면 그걸 쪼각쪼각 낸단 말이에요 다 쪼각을 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걸 저 위에 재단에 갖다가 들어서 던지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갖다 들어 던집니다 그 쪼각들을 들어 던지면 어떻게 저 불 속에서 저 쪼각들이 그냥 지글지글지글지글 대면서 이게 타오르잖아요 이 사람이 또 뭘 느끼는 거예요 이거 짐승이 죽은 걸로 끝이 아니구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의 형벌이 이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저 지옥불의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거를 아주 그냥 몸으로 직접 체험하라는 그런 일 그 일을 통해서 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죄는 지옥불 속에까지 가서 계속해서 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조각을 내서 가서 불에다 태우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 가지고 가서 죽이고 거기다 갖다 불에다 던진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피를 흘리고 죽이고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행위구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믿음을 받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가져다 죽이고 피를 뿌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고 나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실대로 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짐승을 가져다 희생 예물을 드린 사람은 구원받은 거고 그거 없이 그냥 가져다 간 사람은 살긴 살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마리의 양이 죽었지만 가져가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위를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린 양만 죽이면 구원받는 걸로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천오백 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그마치 4천 년 동안 반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시대부터 따지면 천오백 년 동안 그 일이 계속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스 10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건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뭐만 했어요? 덮기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덮어만 준 거지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신약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실차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이는 짐승의 희생 이거를 끝을 내셔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영원전부터 작정을 하고 계신 그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는 사람이 지었어요 죄가 없는 부흥가가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죄를 제거하지 못해요 사람 가운데는 대신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속 희생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우주 공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가운데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직접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희생예물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우주 공간 모든 창조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4장에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며 충만한 때가 언제예요? 신약시대가 이제 이르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예수구이시를 이 땅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여자의 씨가 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셔서 구약시대 살게 하시면서 그 목적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모든 자들을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들로 이방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일시에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침내자 요한이 우리를 위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죗덩어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지역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가 돼서 그 결과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버른 자로 설 수 있도록 죄가 제거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염손이 양인이 안 갖고 온 거예요 안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토록 완벽한 희생예물로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신약시대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이 참 왜 기독교는 자꾸 피 얘기를 하냐 아 피 이거 여러분 피 흘리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입니다 피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우리 2사에서 가서 보니까 이 죄가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 18절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옹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옹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죄가 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 빨간 죄를 빨간 걸로 덮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얗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이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진옹같이 붉을지라도 주옹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흰눈처럼 희게 되는 그런 일 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군의 시대에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 그래서 동일한 2사에서 53장에 가서 보면 동일한 2사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3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놓았다는 거예요 희시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짝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죽도록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통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시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에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여인이 해산하는 그런 고통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보다 더 큰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약 700년이 지난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대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맨 끝까지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일곱 봉인을 떼야 되는데 일곱 봉인을 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느냐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 으르렁대는 그 사자 라이언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분이 그것의 일곱 봉인을 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사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6절 가서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누가 나타나요? 어린 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나오셔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드린 그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어린 양의 대신 속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린 양이 하신 그 일 때문에 모든 장로들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급하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3장 8절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 세상에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건하시는 그 시점 이후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이와 같은 일이 있으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의 시도를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시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을 보내셔서 실체가 이 땅에 와서 직접 죽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조금 시간을 정리하면서 2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가서 보니까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죄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어린 양이 아니에요 사람이 키운 어린 양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낸 어린 양이 아닙니다 누가 보낸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구원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이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의 어린 양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만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목적이 뭐예요? 피를 흘리고 죽는 게 어린 양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스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을 가리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구원은 사람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천연한국대까지 사는 모든 사람 뭐 수백억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제한속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는 믿는 사람들 위해서만 흘린 거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분은 요한 1서 2장 2절에 예수의 시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의 죄들뿐 아니여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들까지도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제거한다 여기 죄가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가 근원이 있고 근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죄는 뭐냐 우리가 짓고 있는 간음죄, 살인죄 이런 것은 증상으로 나타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이 죄들이 그런데 그걸 일으키는 근본 요인이 있어요 그 근본 요인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타난 모든 죄들 뿐만 아니라 그 죄들의 근원에 대한 그 죄를 예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하신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들이 제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들을 제거하는 건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덮어놓은 죄도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들이 덮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해달라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속받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 신약시대에는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제거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써 단번속죄 희생물이 되어 영원한 사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희생물이 돼서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영원 부궁토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가 재단이 돼서 여러분이 재물 갖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현물이 다시는 필요가 없는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구의 수도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거기다 조금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부터 Z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죄는 다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려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지워놓으셨어요 제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효과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거를 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스펀전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전은 1834년에서 1892년까지 영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설교의 황태자다 설교의 황태자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2만 명씩 이렇게 놓고 그렇죠?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마이크가 없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좋고 얼마나 설교를 잘했든지 그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모여들었어요 설교가 끝나면 곧바로 다 이렇게 타이핑 쳐서 전신을 해서 어디로 보내요? 미국으로 보내면 모든 신분에 스펀전 설교가 실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 아침에 이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스펀전이에요 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다 목사였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엄청나게 고민했다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복음을 듣기 전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젊은 시절에 내가 겪었던 심적 고민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썼어요 이 스펀전이 나는 이러한 고민으로 몇 년을 헤맸다 율법의 고통을 직접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나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한 자료로 이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펀전이 자기 모습을 보니까 율법에 갖다 대놓고 보니까 죽을 존재의 본인이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약속은 성경의 무서운 경고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린 복이었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인 내게는 전혀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런 사실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사실만 자꾸 확인하게 됐던 거예요 내가 느끼는 고통은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가르쳐줬어요 예수 글씨대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영생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한 멸명이 있다는 걸 제게 알려줘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가르쳐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나 내게 복음을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한 사람 소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국가에서 살았지만 어린아이들도 깨달아 알 수 있고 누구든지 갑없이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단순성 이 간단한 이 복음 이거를 내게 와서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무려 5년 이상 젊은 시절에 방황을 했다 이렇게 스펄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던 이 도시에 곳곳에 있는 교회를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예배당에만 서명이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그 무서운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저런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임전전전전쟁이 발발하면 군인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열심히 싸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복음 그대로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것과 같은 설교를 15살이 되기 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 예수 그 시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1850년 1월 나이가 만 15살 조금 넘어가던 그런 때에 눈이 왔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눈 때문에 자기가 늘 가던 예배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은수 없이 골목길을 지나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원시감리교회 그 예배당이 있길래 거기 가서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갔더니 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찬송을 부르는데 어찌나 찬송 소리가 큰지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가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눈이 많이 오니까 목사님이 오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겠고 누군가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 15명의 회중 가운데 어떤 한 사람 이렇게 깨끗말른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강단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 입은 옷이나 이런 걸 가서 보니까 구두 수송공이나 양복 재단사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 말씀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만 할 수밖에 없냐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서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무슨 그날 주석을 읽었어요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읽었냐 2사에서 45장 22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요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이라 이 말씀을 읽고는 계속 이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폴 전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구절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는 것을 배우려고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앞을 이렇게 보면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는 연습하려고 천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사에서 45장 22절 말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내가 커다란 감명을 받고 그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힘을 주어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자꾸 자기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난 자꾸 나만 바라보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 죄인으로서 구원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목사를 바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우리의 어린 양 예수구시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스펄전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젊은이 내가 보니까 젊은이는 오늘 매우 비참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스펄전이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나는 실제로 정말 비참한 그런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 비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비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청년 이 스펄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토록 당신은 비참한 삶을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당신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 스펄전의 마음 속에 영혼의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래서 스펄전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기록의 자소전이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언가 위대한 일이 오늘 내게 발생했습니다 이 스펄전은 침례교 목사예요 구원은 어디 가서 받았어요? 감리교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고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에게 머물면 바로 그분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눈을 두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받는다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신 속죄를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옥불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